94단계. 이대훈이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이대훈. 아슬아슬arsa Johannes. 하니윤아웃. 웨어? 아니, 야, 덧붙은데?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대훈! 대훈 최고. 와, 다섯 명이다. 미친 사람들. 100번째 스테이지. 100번까지 뜁니다, 우리 선수들. 100번째 스테이지까지 다섯 명. 자, 홍범석 터미노, 이정준, 성진숙, 강현석 대단합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멋있다, 멋있다. 어떻게 해. 100번에서 100번. 와, 미쳤다. 20미터 100번 했어. 강현석 왔어요, 지금. 강현석 위험합니다. 현석! 현석! 강현석 탈락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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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정준 힘든데요, 이정준 어깨 접힙니다. 다 왔다, 야, 정준아 가야 돼. 수그리면 안 돼, 수그리면 안 돼, 힘들어. 수그리면 안 돼, 가야 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 왔어, 다 왔어. 힘내, 힘내. 지금 어쩌다 두 명? 신인 멤버 두 명이. 그렇습니다. 네 명 남았습니다. 자, 탑3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오, 필드 하켓 주장 이정준이 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데요. 아슬아슬하게 이정준 통과합니다. 정전 하나만 더. 정전 하나만. 가야 돼. 하나하만. 가야 된다고 하죠. 정전 4단. 일싸움 재밌네요. 신입과 어쩌다 벤져스 두 명씩 남아 있습니다. 볼만합니다, 볼만해. 신입 둘, 어쩌다 벤져스 둘. 성진수도 벽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네. 이정준. 자, 이정준 4위. 이정준 4위. 아, 웰더, 웰더, 웰더. 가야 돼, 가야 돼. 미쳤다. 자, 이제 탑3. 홍범석, 허민호, 성진수. 아, 지금 갖고 싶다, 저 체력. 아, 진짜 미쳤다. 대박이다, 진짜. 안 끝날 것 같은데? 고생. 105단계까지 왔습니다. 세 명 모두 성공입니다. 아예 넘사야, 넘사. 민호 너무 멀쩡한 거 아니야? 아, 호민호 선수는 뭐. 아, 실 선수다. 송진우 선수가 무릎을 짚습니다. 자, 이제 106단계. 약간 늦게 출발했어요, 송진수. 출발이 좀 늦었죠. 위험합니다. 송진수, 송진수. 일단 세 명 전원 성공. 오, 다행이에요. 혼자 싸움에 너무 힘들어. 아, 송진수 포기합니다. 송진수 탈락. 송진수가 3위. 호민호 선수는 3개의 심장을 가진 어마어마한 지구력의 철인입니다. 어쩌다 벤져스 셔틀런 1위를 기록했던 호민호. 자, 이제 홍범석과 호민호. 대선 나란히 뛰었던 두 사람이 1위 다툼을 합니다. 시어다 벤져스의 자존심과 신인 멤버의 자존심. 이 싸움이 됩니다, 지금. 파이팅, 파이팅! 이제 서로 진짜 자존심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오케이. 홍범석 파이팅! 아, 민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둘 다 하체 봐, 미쳤다. 아, 진짜 두 사람 쉽지 않은 싸움 시작됐어요, 또. 네네. 아, 대단해요. 나이네, 나이네. 뛸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1등 하자. 아직까지는 괜찮고 더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미쳤다. 와, 이게 왜 안 지칠까? 다 초인들인 것 같아. 민호 대박이다. 민호, 민호 너무 멀쩡한 거 아니야, 얘? 네. 근데 하나의 변수는 홍범석 님의 정신이요. 아, 맞아. 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자세로만 봐서는 틀어짐은 없거든요. 네. 자세가 들어오면 다 정확합니다. 알지, 알지! 지금 110번째 스테이지가 끝났습니다. 민호 형 가볍다. 검석 형도 좋다. 이제 111번째 스테이지. 자, 홍범석 허 민호. 와... 자, 승부가 언제쯤 날까요? 신입이 판도를 뒤집을 것인지. 아, 진짜 워낙에 센 사람이었어요. 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와... 끝이 안 나겠다. 근데 이거 드디어 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멋있다.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다. 이게 비슷해, 뭔가. 다 나셨어요? 다 다했어요. 안 끝날 것 같은데? 파이팅, 파이팅! 자, 걸어갔다 와서 또 바로 뛰어옵니다. 이야, 아직도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자, 홍범석이 허리가 잡혔습니다. 홍범석 웬일입니까? 홍범석 허리가 잡혔습니다. 접혔어요, 처음이에요. 안 돼! 아, 홍범석 이제 질기세기 좀 역력합니다. 이야, 반면 허민호 선수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죠. 이야, 철인은 철인이에요. 이야, 허민호 미쳤다, 진짜. 같이 싸운 홍범석도 미쳤다, 진짜. 아, 멋있다, 멋있다. 아, 홍범석이 쳐지는데요. 아, 홍범석 또 접습니다. 아, 홍범석 위기입니다. 안 돼, 안 돼. 범석 완화만동, 완화만동. 파이팅! 가자! 범석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완화만동. 범석 끝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도 띕니다. 와, 미쳤다, 와. 범석이 형은 힘들어. 그래, 힘들어. 근데 민호 형은 안 힘들어. 파이팅, 파이팅!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페이스 조사하고 있어요. 어, 좀 봐봐. 나이스! 자, 회복할 시간이 얼마 없죠. 공범석이 다시 허리를 숙입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뛸 수 있을까요? 자, 범크 화이팅! 범석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범석아. 116번째 스테이지. 자존심 싸움입니다. 봐봐, 미쳤다. 홈민호! 허공인! 허공인! 민호 형! 간다! 와! 홈민호, 허공인!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허민호! 허민호, 허민호! 주영이! 미쳤다, 씨. 우아! 오! 피지컬 배결 똑같다. 와 진짜 멋있다 더 신나 맨체스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어 야 미쳤다 미쳤어 터미노 1위 홍보영석 2위 미쳤다 터미노 미쳤다 애잖아 이야 멋있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잘 멋있다 마지막 하나 더 한 게 레전드다 너무 섹시한데? 딱 1등 하자마자 했떠요 딱 할살이 와 미쳤다 나이스 고맙습니다 축구를 잘해야 돼 이제 그런 거예요 이야 홍범선부터 대단하고 여기서도 예전드다 예전드다 와 둘이 진짜 왜 이렇게 잘 돼요? 형 좀 더 뛰실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나는 뒤를 위해서 아껴놨지